오늘 12화도 어제 이어서 미쳤네요. 근데 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. 드라마가 인간에 대한 애정이랄까요? 인간애가 진하게 느껴져서 힐링되는 기분입니다. 혜진과 준호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게 정말 예쁘고 멋진 것 같아요. 혜진이 수업 방식을 바꾸게 되면서 그 사이에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등의 진통이 예상되긴 하는데 결국 다 잘 마무리되겠죠? 표 선생님은 진짜 11화부터 사람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독특한 게 혜진이나 준호 강의보다 표 선생 강의가 드라마 중에 나온 강의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. 연기하신 배우분도 정말 대단합니다. 근데 정말 열심히 준비한 강의라는 게 보는 저도 느껴지고 심지어 재미도 있으니까 이게 TV로 보니까 인강을 보는 기분이었어요. 최선도 보다가 중간에 나간 게 올 이 녀석 좀 치는데 하고 더 볼 것도 없겠네 하고 나간 것 같더라고요.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씩 웃는 거 보니까 혜진이 예상했던 2년보다 더 길게 살아남지 않을까 싶네요. 11월을 기점으로 많은 게 바뀌긴 했습니다. 표 선생 이미지가 바뀐 것도 그렇고 부원장이 급 원톱 빌런으로 올라서게 된 것도 그렇고 이제 졸업도 2주 남아서 다음 주에 결국 두 사람의 연애가 발각되네요. 부원장이 원래 알고 있었던 건지 이것도 부원장한테 혜진의 커리큘럼을 긁어다 준 첩자가 부원장에게 알려준 건가 싶더라고요. 일단 남청미 선생도 유력하긴 해요. 워낙 두 사람하고 친밀했고 연애 사실도 알고 있으니까. 근데 극진행상으로는 남청미 선생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준호한테 치근덕대는 조교가 아닐까 싶습니다. 11월에서 혜진, 준호 싸울 때 혜진에 대해 안 좋게 쓱덕된 게 그 떡밤이 아닌가 싶어요.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더 재미가 상승하는 졸업 시청률도 재미만큼 올랐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